밴드 FT 아일랜드 이재진이 이를 미복휘 전역했다 소속사의 FNCN 커테인런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입대한 이재진은 최근 마지막 휴가를 나왔다. 국방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정한 미복휘 전역 방침에 따라 부대 복구 없이 이날 만기 전역했다 이로써 이재진은 지난 4월 전역한 이홍기의 이어 밴드 FT 아일랜드의 두 번째 군필자가 됐다. FT 아일랜드 베이시스트 이재진은 MP의 무리치맨, SBS 언니는 살아있다. KBS 이 못말리는 결혼 등 다수의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해 톡톡 튀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배우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보컬에도 재능이 있어 일본에서 발표한 솔로 앨범으로 호평받았고 뮤지컬 사랑했어요 귀환에서 감수성 짙은 따뜻한 음색을 선보이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이재진은 오는 2일 메이버 V라이브를 통해 전역기념 라이브를 진행하며 팬들과 가장 먼저 소통의 시간을 받는다.